네. 어제도 뭐 그렇고요. 지수가 조금 요즘에 글로벌 증시 흐름하고 달리 그 따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뭐 그런 그 흐름이 있지만은 결국은 트렌드에 좀 주목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폈을 때 결론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어제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소혜주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수보다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요. 지수가 이제 계속 횡보하거나 완만한 상승을 할 때는 지수 관련주보다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들에 대한 발굴 작업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미국 증시의 흐름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높은 종목들보다는 낮은 종목들 발굴하다 보니까 지수가의 어떤 박수관의 흐름에 상응하는 그런 개별 종목들 발굴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좀 오래된 테마이든지 뻔한 테마는 가급적은 피하고 신선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편입할 종목은 지금 이제 오늘 사실은 IT센이라고 하는 종목이 제 포트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여러분 눈으로 보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높아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박수관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IT센과 관련해서는 오늘 장을 마감하고 아마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선정이 확인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이 스타팅이 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 종목이 오늘 다른 종목들 어제 이제 금융위에서 이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샌드박스로 이제 관련한 STO와 관련된 그런 걸 통과를 시켰는데 일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가다가 조금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늘 장 중에서는 이 IT센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되게 된다면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STO나 또는 이쪽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사실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런 쪽이 이제 중기적이나 장기적 금리나 수혜주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많이 내기 시작하고 이제 막 출발할 때가 2015년 16년도 안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결국 저금리 기조로 계속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저금리 기조가 진행이 되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는데 헬리콥터에 뿌린 달러는 종이 돈은 모두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디지털금으로 소위 얘기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런 가상자산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그 흐름보다도 이런 새로운 어떤 그 가상자산과 유사한 STO 물론 완전히 다른 컨셉의 그런 그 자산이지만은 이런 그 금리나 수혜주 섹터로서 아마 대표 섹터로 제가 잡은 것이 STO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IT센이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프로스 반전을 했어요. 호재 발표 나오면 박수건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위에 목표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제가 제 포트에 있는 종목 포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T센은 이제 최고 수익률은 24%입니다만은 보시면은 이 지어선프트가 소폭 마이너스에 나 있고요.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이 있는데 오늘 어제 소개드렸던 KTC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CS가 어제 오르는 척 하다가 또 얻어맞아서 눌려있지만 이게 바닷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성사업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서 위성통신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짧게 오르다가 여기 펠료가 나서 저가를 깨려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다. 왜냐하면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완만하게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좀 가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오늘 편입할 종목에 대한 편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재 가격이 18,770원이에요. 궁금하시죠? 이 종목은 바로 아시아나 IDT입니다. 오늘 제가 한마디에 육가하락 소유주에 주목하자라고 했죠. 그럼 왜 육가하락 소유주인데 항공주가 갈 건 알겠는데 대안항공을 안 갖고 오고 한진이나 대안항공을 안 갖고 오고 아시아나 IDT 갖고 왔느냐. 그 이유는 항상 대안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갈 때 같이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 아시아나 IDT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새로운 재료 하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차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여기 직전 고점을 넘어선 다음에 여기 멈춰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잘못 보시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게 바닷권이잖아요. 그 바닷권에서 올라왔다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직전에 고점했던 박스권 상단이 되겠죠. 이 자리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튕겨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보통 차트를 잘못 보게 되면 아 이게 또 여기처럼 이렇게 얻어맞아서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보실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일목균형 표상의 후행 스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후행 스팬이 이 근처 언저리 털 달린 부분 또는 여기 위꼬리가 달린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가 하방 지지선이 강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터치하고 돌아서 직전 고점 넘어서면 박스권 빨간선이 넘어섰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 그림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해서 이거는 좋은 눌리목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고 어제도 좀 오르다 맞았고 오늘도 맞았지만은 어쨌든 유가 하락이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이라든지 또 전 세계 경기 흐름이 좀 좋지 않으니까 어쨌든 유가는 꾸준하게 하락하면 수혜주로 부상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자료 잠깐 한번 보면서 이슈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 사항과 관련해서 보시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과 일정이 2월 달로 확정이 됐는데 유럽에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될 거냐 하는 건데 유럽 쪽에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제안상이나 이런 부분을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제공을 해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일단은 지면되면서 사실 과거에도 기업 결합과 관련된 얘기들이 픽스가 되면 이게 왜냐하면 두 회사를 합하면 경영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가 두 개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IT나 또는 인사 시스템이나 재무 시스템 이런 것도 보면은 인사팀 회사가 다르면 따로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두 회사를 합쳐버리면 하나의 인사팀에서 그냥 컨트롤할 수 있고 해서 어떤 기업이 결합되면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 효율을 높이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또 그 동안에 수익성도 좋아지니까 회사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따로따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 시너지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도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이유는 어제도 그렇고 슈팅이 나오면서 올렸던 이유는 한 20% 가까이 오르게 됐던 이유는 바로 대한항공 아시아는 합병 청신호다. 그리고 이 종목 아까 말씀드린 유가 하락하게 되면 항공주들은 결국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주의 트렌드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목표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아시아나 IDT가 유가 관련된 수혜주로 갖고 나오셨는데 유가 하락에 따른 원래 이 종목은 약간 합병이나 그런 어떤 인수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혹시 이번에도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이 지금은 이 회사는 요즘에 유가 관련자들이 빨리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유가 고점을 치고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살살살살 내려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 유가 하락은 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트렌드라면 장기적인 트렌드에서는 바로바로 시세가 안 나니까 말씀드린 합병 관련한 이유에 합병 심사가 일정이 확정됐고 합병과 관련해 심사 끝나게 되면 이 종목이 또 그런 이슈와 연관해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치. 1차 목표치는 지금 18,000원에 있기 때문에 1차 목표치는 23,000원. 2차 목표치는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나이는 여기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